. . . . . . . . .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치만 속으로는 방망 뛰어놀고 네 그리고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하냐고 네 여러분 정말 진짜 모른다 안돼 뭐야 이 불안한 사람이야 거기 뭘 대야되나 이것도 뜯지마세요라고 했는데 좀 가야 되나 말 좀 들어 뜯지말려면 뜯지마 뜯지말려면 뜯지마 I bought a new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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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한테 그거 산지 못해 이걸 어떻게 15,000에 팔아 넌 그걸 왜 사 앞장서 한번 환불해볼게요 흡수 잊지 흡수 반짝이야 아 은혜 되기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오케이 이렇게 라이브를 조용히 좀 해봐봐 조용히 좀 해봐봐 조용히 좀 해봐봐 이렇게 라이브를 공유해보겠습니다 저희 25, 26일 장수 시험 체육과에서 안녕하세요 잠깐 자는 중이에요 facto 언니 머리에도 못 샀잖아요 엉덩이에 닝닝이 생겼어 개그리 그럴 수 없어 화이트 맘바 나 이거 왜 해야 되는데? Because I'm a photographer I have to refer I'm a photographer 직업이 뭐예요? 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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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ость Я ballet 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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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가습은? 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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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적이 없나 본적이 없나 보용 내가 생각하는 내 장점은 주변 사람을 잘 챙긴다는 거랑 주변 사람을 잘 챙긴다는 거랑 그거는 인정 인정은 휴 내려와 내려와 네 우리의 시도 저희의 시도 견딕 얼마나 웃긴다고 약간 야채 끝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뭐야 시작 시작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아, 근데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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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인사언니랑 구원했거든요 너, 이거 몇 번째야, 이거 너, 이거 2개가 몇 번째야 어 쟤부터 이게 왜 이렇게 웃겨지 이거 진짜 웃겨 이거 진짜 웃겨 이거 진짜 웃겨 나 진짜 웃겨 뭘까, 나 이거 모를 것 같아 영원히 방송을 확인할 것 같은데 인정 응 저희 개인 티저를 찍는 날입니다 멤버들은 하나 같이 있다가 혼자 할 수 있고 좀 외롭네요 응 혼자 할 수 있고 좀 외롭네요 야 납몬 그냥 나 겨울이 가까봐요 Whoever 정말 가장 유명한게 뭐예요 됐습니다 스트레스 영원히 하자마 약간 내년같이 하자마 파티 있는 느낌으로 찍을 거에요 그래도 뭐 먹었어요? 초코칩 쿠키랑요 쇠리랑 쿠키 먹었어요 너무 생각보다 안 돼 아 아 이거 줄까? 이거 줄까? 난 뭐 이쪽으로 먹고 싶어 나 조금 나 앞쪽으로 줘봐 아 뭔가 했네 맛있어 고마워 너무 맛있다 응 고마워 맛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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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감이 어때요? 팔 뭐한테 보고 싶어요? 아무 네 우리 맛집 있는데 고시가 맛있어 고시가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 언니랑 이 시간에 같이 가고 고마워 전 한 명만 전 한 명만 전 한 명만 오케이 아 아 아 오 네 아 안녕하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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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요 재밌어 너무 예뻐라 아아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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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너무 맛있어 나 그거 먹고 싶어 가위 잘라줄 거야 오우 무슨 김치처럼 왔어 우리 저랑 먹을래? 아아 또 마세요 자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방에 있다가 영상 틀어놓고 밥먹고 심심하면 전화하고 너무 심심하면 쇼핑가기 맞아! 방에 있다가 못잠자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잤다가 핸드폰 하다가 맞아요 심심하면 산책하러 가기 방에 있다가 되게 늦게 잠들어서 늦게 일어나고 하루종일 가방이 방에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 주먹고 친구 엄마가 방에 쇼핑 먹다가 아니면 뭐해요? 하고 다시 방에 두고 있다가 이거 다 약간 디테일 진짜 디테일이었어 이거 완벽해 오케이 다인이 레버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웨이팅 존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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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